당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당진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A씨는 음주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 진행을 막는 경찰을 향해 돌진한 뒤 그대로 넘어져 발목을 다쳤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.115%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경찰관은 이번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